안녕하세요. 공모토콘스트 사회를 맡게 된 가평군 공모노동조합 위원장 함석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유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혜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신나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3년 구청감사에서 2030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무원연구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자는 2018년에 3,043명에서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8,49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가운데에도 2030 퇴직자는 2018년 5,761명에서 2022년에는 1만 1,067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정부에서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네. 인사육식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낮은 보수,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문화의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상명하복이라고 생각해요. 조직문화의 계급이 있다 보니 위에 분이 얘기하시는 건 아랫분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랫사람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에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예일 수 있는데 복지부동의 문화가 저연차 공무원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1년차, 2년차 공무원이 와서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행사들을 접했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존에 있었던 그 행사 프로그램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의 예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업무 분장 외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최근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요. 지진이나 산불, 기타 등등 지역 행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갑자기 일어났을 때마다 그것들을 다 인지하고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많이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것도 워낙 다양하고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숙지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갑자기 생겨난 일들이 너무 많죠. 그건 정말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저 역시도 10년 이상 된 저 역시도 많이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년간 민원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매일 전화 오는 민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분 목소리만 들으면 몸서리가 쳐지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꿈에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아침에 출근하는 게 싫었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런 경직된 공직문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고 우리 또 공무원 하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저 사람도 안 잘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여러 가지 생기는 돌발 명세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를 바꾸거나 부서를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부서를 바꾸고 업무를 바꿔도 안 변화하는 것이 있죠. 낮은 보수. 특정인의 보수 명세서를 공개하면 또 대표성 논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인사혁신처 자료를 한번 구해왔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석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발간한 건데요.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월평균 236만원이라고요? 구급 1호봉이 이렇게 많이 받고 있나요? 정부 공식 수치는 세후가 아니라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이 190만원이 안 된다는 공무원들, 구급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대체 40만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인사혁신처 자료에서는 명절 휴가비, 월평균 금액 1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명절도 아니고 명절비 받으면 사람 부실한다고 쓰기만 더 쓰지 18만원을 추가로 더 빼야 하는 것 같습니다. 236만원에서 18만원을 빼면 218만원이고 구급 1호봉 기준액을 이 금액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포함하면 금액은 더 낮아지겠죠? 네, 임금 비교를 위해서 2023년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생활임금은 광역자치단체 12곳의 평균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 임금 비교표를 보시면 구급 1호봉 실수령액 190만원이 조금 빠지고요. 생활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210만원 정도,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실수령액만 따지면 구급 1호봉 190만원은 생활임금 210만원에도 못 미치고, 최저시급 180만원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네요. 몇 년간 열심히 수원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더니 민원인들 욕빠지는 기본이고, 월급 실수령액도 최저시급보다 10만원 정도 더 많은 실정이니 현타가 올 만합니다. 네, 저도 그 견해 공감합니다. 언론 등에서는 공무원 구급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부나 언론에서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어 통계에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10년간 민간의 최저임금과 구급 1호봉을 시간당가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014년 민간의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구급 1호봉 환산당가는 6,113원으로 117% 수준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 구급 1호봉을 환산하면 8,473원으로 88% 수준의 그렇죠, 저연차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최저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임금 인상도 2.5% 수준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죠. 이것이 적용되더라도 내년도 또 비교를 하게 되면 88%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보다 과거 117%에서 현재 88% 수준으로 공무원 구급의 시간당가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10년 동안 최저시급은 85%나 올랐는데 공무원 구급 1호봉은 고작 39%뿐이 안 올랐네요. 공무원 구급 초임의 처우가 안 좋은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진 않고 매년 보수를 인상해주는데 왜 요즘 신규 공무원들은 더 아우성일까요? 물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박봉에 일이 많아서 야근하는 일도 잦은데 국가집 같은 경우는 초과규모 매식당가가 7,000원입니다. 주위에 어디에 7,000원 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가 있나요? 내돈 보태서 밥을 먹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항공구청에서는 매년 표준생계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항공구청 표준생계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60만원, 2인 가구는 450만원, 3인 가구는 56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조세공과금이 포함된 수치이니까 꼭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공을 보면 오차는 있겠지만 총 금액을 보면 수긍이 가는 조사결과네요.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260만원이 필요하고 조세공과금 27만원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235만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2인 가구는 실수령액 388만원이 필요하네요. 공무원 구급 초임 둘이서 결혼해도 실수령액이 4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이니 내 집 마련은커녕 결혼과 애 낳는 것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게 수치적으로도 나옵니다. 공무원 실수령액이 생활임금 실수령액이도 못 미치는데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알바라도 뛰어대는 거 아닌가요? 네, 행정직군이시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아울러 각 공무원별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등 각 공무 규정에 보면 겸직 허가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폴트 값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줄 테니 딴짓하지 말고 공무에 충실하라는 말이네요. 그래도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겸직 불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부의 입장은 공무원 신분은 보장해 주되 공무원의 생계는 알파노라는 얘기군요. 철밥통이 맞기는 맞는데 안에 밥이 없더라. 딱 요즘 구급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퇴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저연차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또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1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수당이 지급을 되는데요.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곱하기 기준소득 월액 곱하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이 됩니다. 공무원 퇴직수당과 민간 퇴직금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9급 1호봉, 세전 월급 236만 원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1호봉으로 3년 근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의한 비율 6.5%를 곱해서 46만 200원이 퇴직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3년이니까 3배가 되겠죠. 그래서 708만 원, 공무원 퇴직수당과 민간 퇴직금을 비교해 보면 약 1538%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300만 원을 받는데 3년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수당은 58만 원 정도 민간 퇴직금은 900만 원이면 15배 이상 차이 나는군요. 재직기간별로 요율을 또 따로 정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더 손해보는 것 같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민간 대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상한 비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퇴직금의 비율은 민간은 100%지만 공무원은 6.5에서 39%로 차등이고 연가 보상비는 월 봉급의 86%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시간회수당 단가는 민간은 150%를 적용해 최저시급으로 산출시 14,430원인데 9급은 9,620원, 8급은 1,162원, 7급은 1,1319원 등으로 최저시급 수준의 택도 없이 모자릅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상한 비율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2023년 3월 21일 행정안정부에다가 시간회수당 산출식 55%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회수당 지급 시 직급별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호봉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수당의 지급 취지 및 직종별 보수 체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돈 문제라는 얘기네요. 네, 공무원 연금이나 월급염의 초회에 관한 그런 거는 다 결국은 다 돈 문제죠. 우리가 또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시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꼭 나오다 보면 댓글 상위에 보면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는 게 누칼협, 꼬이직 이런 겁니다. 누칼협 뭔 내용인지 아시나요? 네, 알죠. 누가 공무원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꼬이직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꼬으면 이직하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공무원 급여가 민간 대비 낮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최근에 해서 공무원 연금 받는 것도 굉장히 적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이 주는 가치, 기왕 일하는 거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자라는 사명감으로 여전히 공직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칼협이나 꼬이직처럼 제도의 문제점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라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축제 인원 동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수당은 하루 최대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4시간의 규정을 들먹이며 수당은 4시간만 쳐주지만 실제 근무를 할 때는 축제 현장에서 8시간, 10시간 이상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과 근무 여건 조성보다는 싼 맛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지어짜기만 급급합니다. 공짜 노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은 한편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루 4시간 수당만 주면 4시간만 일하면 가면 되지 않느냐. 왜 공무원이 조금 더 일했다고 돈돈돈 거리면서 수당을 왜 더 달라고 하냐.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방직 공무원 예시를 들으면 축제 현장은 언제나 사람과 차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느리더라도 차량 소통이 원활할 겁니다. 4시간이 넘었다고 교통통제 현장을 그 공무원이 떠나버리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통제 상황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산불이 나서 지나는 과정이라면요. 4시간 넘었다고 공무원이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당을 4시간밖에 안 주는데 공짜로 더 남아서 일하는 공무원은 왜 그럴까요? 사명감 때문이죠.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마치 공무원의 자질이 안 된다는 듯 사명감을 운운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서운합니다. 사명감이 이미 그래가지고 고갈되신 분들이 조직을 많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너덜너덜한 사명감이라도 있으니 주말과 공휴일에도 현장에 남아서 공짜노동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보수와 근무역권 개선을 위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조합의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 퇴직수당 누진제 폐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를 바꾸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조합의 도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매년 공무원보수는 명목상 0%대도 많았고 1%대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린의 물가는 4.5%, 5%, 6%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인상률도 못 따라가는 보수 인상률을 할 경우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이런 취지로 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수위원회에서도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대해서 최대 3.1까지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기재부에서 2.5%로 아무런 사전협의나 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잘랐습니다. 이것은 보수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 수준의 위원회도 아닌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수당 누진제 폐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 퇴직수당, 아까 그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의하면 최저 6.5에서 최대 39%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6.5% 비율은 민간 대비 저희가 못 받는 부분도 억울한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선은 다 동등하게 39%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험난한 날씨 속에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요. 오늘 대학 토크 내용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저연차 공무원, 말 그대로 저연차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만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니 이것이 저만의 문제나 저만의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사람이지라 생계가 보장이 돼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돈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랑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보수를 좀 정할 수 있는 연맹의 정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고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저희 공무원 노동자 연맹에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저 생계 보장과 사람다운 노동자다운 근로욕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 노동자 연맹에서 추진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